방송인 이메리 씨가 오늘 재판에 출석하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계란을 던졌잖아요.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? 이재용 회장이 오늘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.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서 청사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. 이 회장은 놀라서 몸을 틀어 피했고 계란에 맞지는 않았습니다.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요. 법원 방어원들이 이 회장을 경호하고 계란을 던진 이메리 씨를 제지했습니다. 다만 이 씨를 체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는데요. 법원 측은 이 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 제안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. 유 실장, 혹시 이유가 나온 게 있어요? 이 씨가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. 거기에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폭로와 관련해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여러 사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,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는데요. 지난 2019년에 이 씨가 과거 대학원 재학 시절에 학계, 정계, 재계 관계자들로부터 술 시중을 강요받았다,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. 이 씨는 이 가운데 삼성그룹 임원도 있어서 2년 전에 공익 신고를 했고 엄벌 탄원서 5장을 2번 제출을 했지만 가해자들은 사과나 보상이 없었다,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. 여기에 이 회장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항의 차원에서 계란을 던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 시각 Away